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자판 버스킹 중이에요 저희 한 6시 반부터 7시까지 계속 할 거니까 지나가면서 편하게 공경해주세요 지나가면서 편하게 공경해주세요 저희 지금 자판 버스킹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아 귀엽다 오늘 컨셉 캥거루인가요 핑크 캥거루 아 저거 저거 홀이트야 저거 홀이트야 알지 인사춤 저기요 이거 좀 많이 지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자판 버스킹 중이고요 한 6시 반부터 아 여기 밤부터는 다 붙였지 6시 반에서 7시까지 버스킹 할 예정이니까요 지나가면서 편하게 공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